수식어가 필요 없는 영원한 국민 MC 돌변 모아기의 시작점이죠 유재석 씨가 입장하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유재석 씨는 무대 중앙으로 올라오셔서 먼저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감독님? 네 자 먼저 왼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? 아 예예 여기도 맞으세요 여기도 맞으세요 여기도 맞으세요 네네 위에도 맞으세요 네 이어서 오른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웃어주세요 네 하트 한번 해주세요 네 하트 네 이어서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 분 혹시 계실까요? 네 다른 분도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돈 많이 줬어요?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안테나에 뭐 있어요? 뭐가 있어요? 연결된 게? 아니 저는 없어요 아니 진짜 아니 다른 걸 떠나서 안테나에 궁금한 게 되게 많네 아니 왜냐면 지금 다른 기획사도 많은데 유재석 씨 예예 거기 뮤지션들이 대부분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뭐 음반 생각 있었더라구요? 아니 그건 아니 무슨 음반이에요 제가 그거 한국 차이도 제일 저항력이잖아요 아니 그니까 그런 걸 떠나서 일단 그럼 술은 볼 거예요? 아 막 똑똑한 사람들하고 막 어울리고 싶은 거예요? 아니 그런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수하고 이런 사람들 불편해요? 그거 등록은 된 거예요? 꼬치꼬치가? 등록했어요 어디다 가요? 그거 왜 꼬치꼬치 불어요?